배달의 한걸로 보니 가벼워졌어 반다 라군 잠깐 숨이는 거야 아알 또 며칠 다시 떨어지지 넘어 들여 마이너스는 음.. 다 없을 겠어 이프를 견뎌 수 있으니까 간다라군 아무리 비켜 이피가 가려워졌어 잠깐 긁이는 거야 본때를 보여주지 본때를 보여주지 곰 곰 곰 곰 이프를 견뎌 수 있으니까 내고 싶어? 이프를 견뎌 수 있으니까 곰 간다라군 몸이 가벼워졌어 나도 이피가 없어 다 깨지지 이피가 부족해 이피가 부족해 히히힛, 이제부터다! 다 깨지지! 히히힛, 이제부터다! 이거면, 히히힛! 이 톡을 견뎌 수 있을까? 히히힛, 이제부터다! 히히힛, 차! 한 번 끌린거야! 이거면, 히히힛! 알라라군! 히히힛! 이거면, 히히힛! 이거면, 으흐흐흠! 이게 쉬운데? 눈이 가벼워졌어! 흐흐흐! 좀부터가! 흐앗! 그린데, 또 때리기! 바쁘니까 비켜! 흐흐흐! 좀부터가! 다 피게 되지! 이거면, 으흐흐흐흐! 저리 비켜라! 으흐흐! 다 피게 되지! 몸속을 당될 수 있습니까? 몸이 가벼워졌어! 계속! 이제부터가! 흐앗! 다른 가벼워졌어! 해 3 이쪽으로 만져도 띄워졌어! 저거 켜가! 미톡을 견딜 수 있을까? 다 깨지지! 조심해! 네! 그래 미톡을 견딜 수 있을까? 음.. 깨지요 미톡을 견딜 수 있을까? 미톡을 견딜 수 있을까? 미톡을 견딜 수 있을까? Someone will be able to get that 거기서는 흐흐흐흐 그거면.. 흐흐흐흐 허앗!!! 빨리 죽이는 거야 일인데 또 때리기! 흐흐흐흐흐흐흐 그거면.. 흐흐흐흐흐흐 그거면.. 흐흐흐흐흐흐 강력형 얼음구이 나를 부른다 흐흐흐흐 흐흐흐흐 다 피게 주지! 너무 원망하지 말라고 이 법을 견딜 수 있을까? 안 돼! 이미 가벼졌어 치료가 이 피가 부족해 다 피게 주지! 안다라군 다 피게 주지! 흐흐 이제부터가! 어떻게 해야 될까? 진짜 강렬한 거 같으면 좋겠다 아, 저게 강렬한 거 맞지? 되게 강렬한 게 시간은 지켜봐요 그렇게 강렬한 거 맞지? 다시 강렬한 거 맞지? 방금 좀 다 확인해 봐 힛! 안 돼서 안 돼 아니, 안 돼서 안 돼 이렇게 강렬한 거 맞지 안 돼서 안 돼서 안 돼 몸이 가벼워졌어